우리집에 오면 조용히 해야돼. 너네 집에서 떠들어야돼. 이 친구는 꾸미가 아닙니다. 꾸미 가보세요. 인사해보세요. 새끼 강아지야. 쫄지마. 아 귀여워. 꼬미 치고 빠지기 엄청 잘해. 그치 여보. 아 귀여워. 그래도 둘이 재밌게 노는 것 같아. 군뱅이야? 아 귀여워. 진짜 애기의 지진네. 왜왜. 괜찮아 왜왜. 왜왜왜. 아 꾸미 쉬하고 오네. 아 얘 봐봐. 응가하는데? 응가 냄새 맡나봐. 나와. 누나 하는거는 다 따라해봐. 그렇네. 응 꼽살? 어 들어갔는데? 냄새 맡나보다. 구름이도 쌀거야? 어머. 꼬미야 왜그래. 방해하지마. 꼬미 눈치 없어. 꼬미야. 응가할수도 있어. 눈치 없어. 일로와. 엄마아빠 너 눈치 없게 켰어? 꼬미 양말인데 그치? 아이고 이뻐. 옳지. 아이고 이뻐. 옳지. 볼게요. 구름이가 지금 러그에다가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러그에다가 밥을 줄거에요. 그런데 그러면 꼬미 좀 치워있다 그치? 꼬미는 저쪽에서 줄거야. 꼬미야. 꼬미는 이쪽으로 가세요. 꼬미는 이쪽으로 가시고. 어? 자. 어머어머. 어머어머. 구름아. 구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꼬미랑 달라 그치? 식탐이 있는 강아지였어. 아 깜짝 놀랐네. 아이 꼬미야. 기다려. 기다려. 꼬미야. 얘네 봐봐. 야 이게 쌍둥이 키우는 그 마음이겠지 뭐. 아 너무 재밌는데? 재밌다고? 자. 꼬미 다시 가세요. 여보. 나 출근하고 싶어. 안돼. 구름아. 구름아. 구름아 안 돼. 네네네네네 이렇게 좀 뿌려놓을게요 여보 응 그래야 여기 밥먹는 곳으로 인식을 하면 오줌을 좀 덜 싸거든요 그래 우리 똥이 착하다고 옳지 보여줘 보여줘 옳지 지금 구름이 경계하고 있어 맛있게 먹어 밥먹을때 구분을 해야되네 응 따로따로 줘야돼 응 아 여기 쌌어 꼭 쌌어 뭐야 여보 먹자 먼저 바로 쌌는데 슬림 되는거 맞나요? 봐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응? 먹자마자 바로 쌌는데? 아 진짜 꼬민도 잘할 때가 있어 지윤이 아 그럼 꼬민 더했지 어떻게 해야돼 생각해봤어 그렇지 잘했어요 꼬리 흔들어 귀여워 꼬리 흔들어 귀여워 꼬리 흔들어 귀여워 오잉 거기 왜 누워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귀여워 물 마셔 물 한번 마셔봐 여기 물 물 옳지 아 먹이 말랐구나 역시 꼬미야 꼬미야 꼬미 피곤해 꼬미 꼬미 뭐해 자 지금 패드를 이렇게 절반을 깔았습니다 이제 우리집에 패드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올 때는 패드를 많이 가져와주세요 알았죠? 구름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줌마가 정리 좀 해줄게요 자 구름이 누우세요 옳지 꼬미 잘했어요 눈꼽이 엄청 껴있어 어이구 착해라 어이구 잘해라 어이구 잘해라 이렇게 해서 꼬미야 이리와 아이 걱정돼 꼬미 여기있어 그니까 옆에 딱 누워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이쁜데 우와 미모가 살았다 그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머 어떻게 이렇게 사네 응? 누구? 살짝 옳지 옳지 별거 아니지 괜찮지 오구 눈도 감았어 오우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애 누구야 아 귀여워 달라졌지 달라졌지 다른 강아지가 됐지 아 코코냄이 자는거다 어 귀여워 꼬미도 자 꼬미가 아주 신났네? 오늘 비와서 갑자기 비와서 산책을 못했는데 마침 스타필드로 와가지고 구름이! 뒤통수 맞나와 이름이 뭐라고? 무엇이 개를 힘들게 하는가 없네 없다 없는데? 그러면 다 같이 울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 강형우 어, 적어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이거? 어 어 우리는 이거를 사고 가겠습니다 짜장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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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